웹 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제네레이터 컴포넌트의 인서트 차일드 함수를 이용하여 SP5 UDC를 한꺼번에 한 개 이상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 예의입니다. 인풋 박스에 입력한 값을 확인하여 해당 값만큼의 UDC를 생성하는 코드입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웹 컨텐츠, CM, UDC 폴더에 존재하는 컬러 XML 파일이 제네레이터를 통해 생성하려는 UDC입니다. 이 UDC는 사용자가 인풋 박스에 컬러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입력한 컬러로 배경색을 변경합니다. 이 UDC는 팔레트의 UDC 카테고리의 UDC 언더바 컬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즉, UDC의 명칭은 UDC 언더바 파일명입니다. 테스트용 화면 파일입니다. 인풋 박스와 트리거 컴포넌트가 있고 하단에는 제네레이터 컴포넌트가 존재합니다. 팔레트의 UDC 카테고리에서 추가하려는 UDC를 선택하고 제네레이터 컴포넌트의 차일드로 삽입합니다. 트리거 버튼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 인풋 박스에 입력된 수만큼의 UDC를 생성하는 코드입니다. 저장합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풋 박스에 2를 입력하고 트리거를 클릭하면 UDC가 1개 생성됩니다. 혹은 3을 입력하고 트리거를 클릭하면 UDC가 3개 생성됩니다. 그리고 각 UDC는 모두 정상 동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풋 박스에 5를 입력하고 트리거를 클릭하면 UDC가 5개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